루소의 울타리. 누가 처음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주장했을까?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개몽주의의 맥락에서 흔히 이성의 철학자로 분류되기 쉬운 인물이지만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과 인간 본연의 감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그의 사상은 순수 이성이 지배하는 개몽주의와는 달리 인간 내면의 감정과 자연상태에 대한 동경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비판한다. 특히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인 울타리는 인간의 소유욕과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을 상징한다. 루소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시작은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롯된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땅에 울타리를 치더니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해서 믿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시민사회 창시자였다고 말하며 이 울타리가 바로 모든 사회적 불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울타리는 단순한 물리적 변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징적 장치이다. 루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계약을 제안한다. 그의 저작 사회계약론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있다고 서술하며 이 사슬이 바로 사회적 규범과 법률 그리고 소유에 의해 생성된 불평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슬을 풀기 위해 각 개인이 자신의 일부 권리를 사회 전체에 양도하고 대신에 사회 전체로부터 보호받는 조건하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일반해지에 의한 사회계약이다.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유와 권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루소의 사상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꿈꿨다. 루소의 철학은 인간과 사회, 자연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든다. 그의 메시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울타리라는 메타포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소유와 권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루소의 사상은 개몽주의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자연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 의해 거의 같은 정도로 채용됐고 하루가 다르게 의제가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후세대들도 모두 루소 안에서 참으로 생각되는 것을 찾아낸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거칠고 변덕스러운 루소 철학의 본질 때문일 것이다. 루소의 최고 역작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계약론이다. 이 책이 그 이전까지의 사회계약론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책의 놀라운 가치가 이해될 것이다. 루소는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끔 마음과 감정에도 호소하며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했다. 물론 그럼에도 루소는 분명 합리론의 전통 안에 있다. 양 요소를 결합해서 본다면 루소는 이성적 낭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국가의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루소의 주장은 토마스 홉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논의부터 루소는 홉스의 주장과 노선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이는 루소와 홉스가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에서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루소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다. 루소의 요지를 잘못 해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 발표한 논문에서 루소는 문명을 옹호하고 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1755년 출간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는 모든 과학의 근원이 미심쩍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천문학은 점성술이라는 미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 수학은 큰 욕심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다. 통치받지 않는 인간은 순박하고 자유로우며 고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국가가 생기면서 이 세상의 타락과 불평등 노예 제도가 탄생했다. 물론 이런 수사학적이고 과장된 논조는 사회계약론에서 가면 약간 진정되고 줄어든다. 그러나 본래의 인간,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은 홉스가 말하는 야만인과는 다르다는 견지는 유지된다. 또한 문명에는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그러나 루소의 성숙한 견해를 이해하려면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루소에 대해 성급하게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루소가 우리에게 사회라는 비열한 치장을 벗어던지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루소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회는 부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 실은 루소는 문명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본래의 사람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도덕관념이 없는 자기 보존의 삶을 도덕적인 삶, 더 고귀한 자유로 바꿀 수 있다. 단순히 힘으로 물건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 자유도 얻을 수 있다. 즉 맹목적 욕구에 몸을 맡기지 않고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을, 어리석은 유한의 동물, 대신 지성의 피조물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은 사회는 타락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책을 읽는 이들이 루소는 문명이 타락한다는 단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루소가 사용하는 표현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루소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유롭지만 어디에 있든 사슬에 묶여 있다. 며 화를 낸다. 이를 문명사회의 구속이나 타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애초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을 지피라는 목적을 밝히면서 이런 바람을 피역한 바 있다. 나의 목적은 정치적인 사회에서 통치권의 정당하고도 확실한 원칙, 즉 인간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을 이상적인 법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그대로 생각하는 원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루소는 홉스나 로코와는 달리 가원적 철학에 몰두한다.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를 합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합법적인 국가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이다. 특정한 인간 본성의 개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가는 어때야 하는가? 혁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루소의 생각에 그토록 매료되는 이유는 바로 루소의 철학이 가진 이런 가원적인 면이다. 루소의 사상 안에는 어떤 인간 본성 개념이 들어 있을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루소의 생각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는 사람에게 선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루소에게 자연상태의 인간은 도덕관념이 없으며 법이나 윤리원칙이 아니라 욕구와 본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보존의 전 반성적 명령에 따른다. 또한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일종의 내재된 자유가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을 직접 돌보기에 자신의 주인인 것이다. 초기 저술에서 루소는 고결한 미개인이 몰락한 이유가 사유재산이 출현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최초로 한 구역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한 사람, 사람들은 단순해서 자신의 말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문명사회의 실제 설립자다. 일단 사유재산이 문서화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불평등이 생겨나며 인간의 타고난 자유는 사라진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덜 소유한 사람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정치적 의무와 국가 합법성의 세 개념, 즉 이상으로서의 법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루소가 이전의 사회계약 이론가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인간은 통치를 받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루소에게 있어 관건은 공동의 힘으로 사람과 그 사람에 딸린 물건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조화시키면서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처럼 자유로운 상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국가 형태를 찾아내는 일이다. 루소는 본래의 인간이 가졌던 자유를 보존하고 강화하면서 국가만이 줄 수 있는 보호와 거기에 동반되는 윤리적 사회적 미덕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루소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것이다. 홉스와 로크는 둘 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국가를 가지려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사람들이 함께 계약을 맺어 각자의 자유를 군주에게 일괄적으로 준다고 말한다. 반면에 로크는 사람들이 자유의 큰 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의 타고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사역 없는 재판관을 지정하면서 군주와 계약한다고 주장한다. 루소에 따르면 사람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통치받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것을 성취하려면 합동으로 주권자가 되기로 계약한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주권자는 왕도 의회도 아니고 사람들 전체로 본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게 총체적으로 양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계약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인이 없다는 의미다. 즉 왕이나 소수의 통치자 집단이 계약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잃고 같은 것을 얻는다. 전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군주 대신 사회계약이 공동의 조직체를 만들어내며 그 조직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로 구성된다. 여기에 루소의 용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루소는 함께 계약하는 사람들은 공동조직체의 통치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이며 자신을 그 공동조직체의 법 아래 놓는다는 점에서 백성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을 시민과 백성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유도 보존하고 법의 통제도 유지하겠다는 루소의 바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중성의 짐을 지우는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그런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모든 계약자가 각자 시민으로서 힘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면 법을 만드는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는 자연상태로 어느 정도는 돌아간 것은 아닐까. 루소는 함께 계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을 일부 제시한다. 사람들은 입법 시에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데는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다. 루소에 따르면 계약이 만들어낸 정치 조직체는 수동적일 때는 국가이고 능동적일 때는 군주다. 여기서 군주라는 말의 쓰임이 상당히 색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지만 루소가 그 말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지는 않다. 일단 왕이나 의회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며 우리가 말하는 행정부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루소는 사람들 모두가 입법에 종사해야 한다고 즉 사람들은 함께 모여 행위에 따르는 제재와 포상을 적어놓는 법체계를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활동은 군주가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개개인에게 판정을 내리는 행정부의 일과도 별개다. 대신 사람들은 정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일시적인 계약상의 권력을 부여한다. 주권이 정부의 일상적인 일, 최소한 행정부의 업무 안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루소는 주권이 백성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절대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주권은 악의가 있을 수 없으며 공동의 이익 외에 어떤 다른 동기도 가질 수 없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주권은 무엇이 공동의 이익인지 잘못 판단할 리가 없다. 더 나아가 주권은 백성들의 손안에서 영속한다. 그것은 왕이나 정부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권은 순전히 주권 그 자체 덕분에 항상 이상적인 모습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권이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이익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분명 매우 다양한 이익을 가진다. 개중에는 서로 다투거나 상충하는 이익도 많다. 그런데 주권이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은 조금도 갖지 않는 게 가능할까? 주권의 이익이 최소한 몇몇 개인의 이익과는 상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이 백성이라면 그의 이익은 주권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지만 개인이 시민인 한 그의 이익과 주권의 이익은 동일하다. 그 이유는?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일반이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일반이지는 집단 의사 결정을 통해 생길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문명화된 삶으로 이동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계약은 정부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인류를 야만인에게 윤리적이며 사고하는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변형시킨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생존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요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다. 또한 적어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에 앞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때도 변형이 생긴다. 정치체는 단순히 사육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루소는 정치체를 일반이지를 가진 유기체라고 했다. 루소가 말한 이 유기체를 두고 조롱과 논란이 많다. 모든 사람이 함께 계약할 때 말 그대로 하나의 유기체, 즉 새로운 실체가 실제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이냐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은 어디에서 자는지 등등을 비꼬는 사람도 있다. 그 존재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다. 루소가 말한 하나의 유기체는 단지 문학적 장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반은 의지 같은 것이 정치체를 운영하는 중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하나의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의 불만 같은 건 말이다. 우리는 굳이 글자와 문구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의 뜻은 알아듣는다. 따라서 루소가 공동체 전체에 관해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진실은 루소에 대한 자구적인 해석과 문학적인 해석 사이에 놓여 있다. 이익의 상충이 계산된 일반의지가 각 개인 의지들의 합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의지가 단지 다수의 의지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둘 다 모든 이의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를 구분한 루소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은 것이다. 루소가 말하는 모두의 의지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우연히 원하게 된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이 원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돌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시민답게 사과하는 시민의 의지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이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담한 주장이 설명될 것이다. 주권자는 백성의 이익에 반하는 관심을 가지거나 악의가 있을 리 없으며 공동의 선 말고 다른 어떤 동기도 가질 수 없다. 만일 주권이 일반의지의 표현이라면 그리고 일반의지가 일종의 이상이라면 다시 말해 마치 한 사람처럼 자신의 공동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민의 정화된 의지라면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내놓은 골치 아픈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희망 같은 게 보일 것이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누구든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소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강제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일반의지가 규범적 개념이라면 다시 말해 일반의지는 우리에게 세상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이상이라면 거기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벗어나서 여전히 자연상태의 다른 야만인들과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유는 본능에 좌우되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행동할 때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의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선택할 자유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단지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 이 부분은 루소 철학의 하나의 거친 모서리라고 하기에도 너무 지나치게 돌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루소는 경찰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부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박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일반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로 통일된 일반의지라는 것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완벽하게 시민 정신에 부합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임에도 서로 경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단 하나의 일반의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와 기타 다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루소의 사상이 가진 가치와 그 요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